어떻게돼요? 이건가? 맞나? 어 네 이거쓰시면은 잠시만요 뭐야? 어이 뭐야 이게뭐야 안되.. 안되는데? 뭐 VIP 애플모어 어쩌고저쩌고 자 이렇게 해서 고르는거군 리퀘스트 랩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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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해줬는데? 해드렸어요? 아이고! 맥둥이 아이고! 캡션! 아이고! 된다가! 아이씨 마! 아이고! 된다가! 아이씨 죽었지! 아이고 왔다 그거 엔터치시고 위로 한번하면 똑같이 다시 적어지거든요? 한번만 더 해보세요 네 한번만 더 해봄 어... 안됨 왜 나한테 해? 아아! 이유 알겠다 이유 알겠다 T-P-A-C-C-E-P-T? 하면 되나? 어어 됐나? 됐네? 어? 나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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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스? 이거..이거..이거..이거.. 아 홈이지? 어디로 가면 돼요? ㄴ허허헣 ㄴ허헣 으흑 유후 이 분 왜..이 분 왜 덮고 다녀? 애기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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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비 자의..자의직 가면 머독이 있어? 어 음.. 갇혀있어 아닌데? 나왔는데? 아냐 나왔어 내가 아니야 야 너 언제 나왔어?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형님! 어서오세요 전무가 열면 안된다? 오..아이 왔어 형님 어서오 왜 안나가줘? 당연하지 오랜지 어떻게 할꺼잖아 빨리 열어야! 여기 밀어버릴거야 누가 열어어? 오 됐다 내가 열어버렸어 흐..흐.. 못들어가야 오랜지 ㅋㅋ 때리고있어 못들어가 오랜지 으아아아아압 으으õ에엝 싹걱속기 으흐엑 으윽 ㅇㅡㅡㅡ 안 되네 셔아 이 이 소있지 이 소를 소개시켜줄게 어느거? 어느거? 안돼! 아야! 안돼! 안녕소? 뭐야 이건? 이거 막 아니 소에 버섯 달려있어 여기 주인이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막 실험하고 있어 무슨 말이야? 이게 뭐야? 어떻게 소에 이렇게 버섯이 달리지 그리고 이거 소 키워서 뭐해? 이거 죽인 다음에 파주 있어 아 이거 등급이 낫네 성령님 네? 그거 말고 이거 있죠? 지금 제가 델고있는 것 이거 고마쌉서 고마씁니다 덩 Reich님 데리는 거란 말이야 놔줘 싫어 닦아버리기 전에 어 됐다 스트리로 만들어지네 어 버섯수한테만 할 수 있는 거 포갈center mostly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, 1탄 헐은 살았다 뭐 어쩔 수 있겠어 오늘 수업은 덕어의 수출을 어? 짤려 아니요 짤려 왜 사료 줘 됐다 형 이리와 빨리 이리와 형 빨리 여 여 여 여 여기로 와 내가 좋은 거 소개시켜 줄게 여거거기는 모든 모든게 허용되는 자리야 여기 여기로 와 그래 거기는 모든게 허용이 돼 어디 버튼 있지? 여기 버튼 왼쪽에 버튼 여기에 있군 여기여기여기 여기 좋은 곳이다 여기 밑에를 왔어? 여기 어떻게 가? 어 그 옆에 꼭지 누르고 꼭지? 꼭지가 어딨지? 완전 다사다다네 저 누르셨던거 저희집에서 나갔을때 누르셨던거 어 안되네 이거 야 너어떻게갔어? 꼭지 눌렀어 어 갇혔다 야 나 갇혔어 감옥에 나도 갇혔어 다 감옥 열어 감옥아 나 감옥에 갇혔어 나도 갇혔어 쯔쯔쯔 쯔쯔쯔 쯔쯔 저게 집 갇혔어 어 뭐야 이거 떨어지면 아이템 없어져? 어 뭐야 여기 이거 누가 다른사람을 누른건데 어 뭐지 이거 다른데 가지나 이거 너너너너너 이거 누가 다른사람을 눌러놓고 안들어가는거 됐다 됐다 이제 눌러 들어가는데 어 아닌데 너너너 지금지금지금 어 됐다 아 상어몽 집 이상해 드래기 언니 받아줘 TP 상어몽 집 드래기 어 다뤄와 나 지금 너희집에 들어가려다 말았거든 잠깐만 어 이거 바꿨네 이거 안되네 이제 나 가져라 됐다 나 빨리 나 좀 구해줘 뭐지 가그 너희집이야 오오오오오오 이 침대는 뭐야 야 나 구해줘 빨리 가무가 안보이는데? 오오오오오오 오 되네 여기는 어디있는데 이거 이거 좀 부숴줘야 해 나 이거 못가 턱 턱 턱 어휴 어휴 잘못 죽였다 아 이거 누가 또 설치했니 여기 많이 커라 여기 음 진수야 야 이거 버그 걸린건가? 나 안했어 거기 나 니꺼 안돼 설치가 안되더라 어 회색 누가 하는거야? 잠금 아 그거 내가 안했어 아 뭔데 이거 몰라 거기 다 있던데 그렇게? 왜 원래 그렇게 있어 맑지도 않은 소리가 아 진짜 나 이기지면 안돼 야 여기 들어온 사람 다 클로킹 되나봐 어 이거 뭐지 여기? 우와 아니야 형 형이 지금 형 컴퓨터 이상한데 서서그래 아니야 아 짜증나 얍 됐다 아 휴경님 좀 구출좀 해줘요 그거는 스폰 눌르면 돼 스폰 싫어 나갔다와봐 아 형 나갔다와면 안될거야 어 나 여기 들어왔는데 내 방송화면 보여줄수없고 이거 여기 누구지? 내가 지금 문이 열렸어? 어 나와 어 나 리스폰했어 와 리스폰도 있다 나오 나 리스폰했어 좋아 어디로 가는거지? 아니 안되더라 아 안부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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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있다구요? 어이없네 이거 이거 돌려야지 이거 수고하시네요 이거 먹고하세요 바카스같은거 예 낚시터? 어디로 가는거지? 너 이미지관리는 완벽해 흠흠 일단 하우스존으로 가야되겠군 아 님꺼임? 아잇마잇 이거 어디야 여긴 야 상관목 이거 먹어라 뿌옥뿌옥 나도 거기 아 여기구나 여기 컴니티 월드 가자 좋아 나 이상한데로 왔어 막 여기 집있어 초가집같은거 헐 나는 여기 어디지? 나는 얼굴이 많이 있어 태양도 있어 나무도 있어 헉 태양이다 이거 뭐지 여긴? 빅뱅 무슨.. 무슨 색집으로 들어가셨어요? 나? 네 나 리스폰했는데 그니까 거기가 어디쪽이야 뭐여기가 나 뭐 이상한 곳이야 무조건 이상하다고 밖에 설명할수 없어 형 마이크 우리inder 잠시만 마이크야 닥쳐 너 때문에 죽는거잖아 그래서? 안돼 마이크 죽지마 여기 켜다가 드네요 zos 흰색 건물에 가셨어요? 나? 네 이거 여기 여기 초록색 건물이야 fatty 여기 써져있는 겁니다 흐흐흯 그게ishing 흐흐흯 초록색? 흐흙 이게 there are 어떻게지? 아 저 뭐야 와인팜 태앙 뭐야? 저깃네 esser 태양의 손 따끈따끈 베이커리가 눈알 눈알 어디요 o o o 아 여기 계시네 돌아다니 빨리 일로 컴 온 bs 찍을 오 고마워 이거 아이템 막 만들어낼 수도 있나 이거? 이거 막 이걸로... 와인팜 개념은 땅을 받아서 땅를 막 부수고 놓는거야 아.. 쓰고 놀아 여기는 무슨.. 안 부서져 파란색 양턴 또 어디서 놨어? 그니까.. 이거? 사과물까? 사과물까? 이건 뭐지? 어..이..이걸로.. 이걸로.. 자존심 세울 수 있어 이..이거.. 사탕수수잖아 어..여기서는 이걸 돈으로 쳐 어? 여기 있어보는 사탕수수가 돈이야 하하하하 그렇군 피식방인데? 하하하하 빨리 빠자 그래 형 아니 사과물찜이 제일 재밌는데 이거 안 부서져 형 우선 어디지? 거기 가자 어디지? 어디죠 여러분들? 나 자랑할거야 사과물찜 가자 야 니 문 열고가 우리 집 지어줄게 집 열어줄게 집 지어줄게 우리 벌써 3시간 했어요 언니 우리 오늘 빨리 자고 내일 또 하자 그래 저 집..집 만든거야? 어..집 분양받아서 젠장 모두가 누구세요? 누가 지금 누구? 말한거 누구? 자인 아 겨자 왜..왜요? 우리집에 세토매나 있어요? 네 여기 있으신 분들은 그냥 우리집에 세토매면 안돼요? 싫은데? 뭘 만지면 자동편이야? 진짜 신기한 사람들이네 싫어 싫어 어 했는데 다른데가 잤어 아 진짜? 우리집 아냐? 응 사과묵집인데 다른..아 다른사람한테 해야된거 아니야? 됐다 뭘? 노노노 됐대 아 자자 이제 뿅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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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가 언제 못된적이 있어? 야 또 우리집 아니라며 우리 내집에 여기 네? 더빙싱크 띄우는거 얼마나했어? 하나도 안했지? 안 뛰어? 그냥 하나도 안했다고 막 재전력이 붙일까봐 짜증낸다고 그랬어 와 이 손소리야 어떻게 그런소리를 와 속쓰리다 와 나 진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 나 진짜 과목이 믿고 있었는데 아 진짜 빨리 만들어 낼거라고 믿을사람을 믿어야지 아 아 나 진짜 열심히 아 마인크랩에서 안하고 막 열심히 할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자애들이랑 시식걸러라는 대화나 아 여자애들이 아니라 여성분들과 시식걸러라는 대화나 여성분들과 시식걸러라는 대화나 여성분들과 시식걸러라는 대화나 여자들 맞아? 여기 나이 다 어려 어휴 너보다 많아 몇살인데? 23이요 23이요 아이고 맞네 아이고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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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서 좋겠어 킥 먹고 싶지 않니? 다 이 21에 찌지라 뭘 20 아래? 징수 먹고있지 않니가 20 하나 찌지라 헉 23 여기 두 명 있는데 어떡하지? 어 너만 찌지라는데 어떡하지? 어 이게 아닌데 어떡하지? 어 20 하나 나만 아닌데? 난 20살인데? 나 20살인데? 나 20살인데? 아 뭐야 이거 뭐 이상한거죠? 아 이상한게 치안 헐 나 강투병했어 나갔는데요? 강투병했지 아니 너 왜 나갔어 우와 강투병보서 이게 이게 안되니까 이거 강투병하는거지? 아니 니 갑자기 나갔어 탁쳐 니가 강투병한거야 니 컴퓨터가 이상해서 그래 내 컴퓨터가 어디 내 컴퓨터가 어디 출신스템이야 출신스템이라고 까 냐 이거 벌써? 어? 니가 강퇴해서 아니 나 강퇴 안했어 니가 강퇴하수록 여기 부숴 버릴거야 퍽퍽퍽 쫙 버릴거야 여기 어? 어? 뭐야 여기 안 심어지지? 심어지거든요? 안 심어지는데? 으음 기다려봐요 대박 이거, 이거 라이터 좀 주세요 흫 라이터 안 심어지지 않아요? 뱄거든요? 여기다 심어지거든요? 안심어지네 네 내가 모독만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비켜만 이게 뭐 뭐해야되는지 모르겠네 저는 차라리 더빙을 더 잘했어요 더빙하자 아니 근데 늦었어요 이제 자야되요 더빙하자고 자야되요 방금 사과목 할머니는 아줌마 목소리 진짜 연륜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어 자야되요 꺼져 그건 아닌거 같다 연륜은 있는데 연륜만 있네 맞아 하하하하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방금 왜 마무리 뱀트에 닥쳐 허빙을 하겠대요 이제 네 마인크래프트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재미도 없는거 안녕히 계세요 재밌어서 나중에 내일 또 해야지 내일 또 어 초웅언니랑 자애야 안녕 내일 또 나는 왜 인상 안해주냐 내일 우리 하자 음 어디가 하하하하 닥쳐 대전경 넌 털해졌어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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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흫 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흐흫 흐흫 흐흫 아 자꾸 여기로 오지 아 여기로 했지 자 여 여기로 끄면 되겠지 흐흫 아아 아 진짜? 뭐? 내 욕했지? 아니? 내 욕한거 다 들었다 무슨 욕했는데? 무슨 욕했는데? 사과목이 나보고 돼지가 있고 똥꼬털이라고 했어 나한테 똥털이라고 했지 다 맞지? 아니야 그럼 남아서 뒷담했지? 아니야 너 아직 하고 있다고 말했어 아니 이제 거짓말 치네? 아닌데? 진짠데? 시청자 제발 왔는데? 아닌데? 진짠데? 아닌데? 아니 맨데? 아니 맨데 맨데 맨데? 아니 맨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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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맨데 진짜인데? 나잇값 좀 하지 아휴 23살이면 몇 년생이야? 어휴 서름돋다 32살인데 22살인데 추워낸 년생인데 어휴 яти 어엉 어허 모독아 뭐? 할거니? 뭘요? 왜 존댓말해요 말 놔요 싫어 저는 아, 저는 아무나 말 안 나요. 저는 시크하던데 그럼 아무나가 아니라 견자이라고 해요 네, 겨, 겨자님 자희거든? 즉, 겨자요 이름 자희거든? 즉, 이름이 자희라고요? 사희거든? 어어어! 이상해, 어어! 진수 뭐, 도, 도, 어? 이 정은 무슨 정이야? 무슨 이 호홍이 났다. 이 호홍 이여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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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모독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당연하죠? 네 덕분에 재미있었어요 당연하죠 아 예 당연하죠 당연한거죠 다음에도 또 깰겁니다 네? 오늘 지각해서 아 30분 재미를 못봤는데 나중에 30분 더 할게요 아 괜찮은거 같은데 저 아 어 다음에 올 땐 니팜에서 해 싫은데요? 싫은데요? 그쪽 땐 내 땅이거든요? 땅땅맞게 안해봤습니까? 땅땅맞게 안해봤냐구요 해봤거든요 근데 왜 이걸로 몰라요 그 지금 룰을 모르냐구요 뭐라구요? 땅땅맞게 룰을 몰라요? 어 여기 땅땅맞게가 있었어요? 네 처음 알았네 아 그럼 이제부터 알았으면 됐네요 아빠 내가 제일 귀엽대잖아 내가 내가 모장님보다 귀엽대요 어디서 거짓말을 빵치네 줄 내가 더 귀엽거든 야 사건봉 딱 말해봐 누가 더 귀여워 응 봐봐 아무런 못하네 당연히 나니까 나니까 아무말은 못하네 무슨말을 하는거야 지금 뭐 누가 더 귀여운줄 물어봤잖아 내가 사건봉한테 사건봉 안 말라 있잖아 그럼 내가 더 귀여운거지 아 정말? 응 너 광주의 수치야 광주에서 나가 아 정말? 어 안돼 나가 내가 전라도 캡틴이야 나가 나가야겠어 너도 같이 수치거든 지금 나는 여기 대표하는 캡틴인데 난 여기 이미지인데 광주의 이미지인데 광주의 이미지인데 어 안되네 광주 이미지가 초록괴물이라니 아니 나 빗고울인데 빗고울? 난 빗고울이야 아이고 많이 안되요 응가 조용히 해 시골아 안돼 시골아 어디서 광산구에서 갈라? 어휴 이사가 빨리 나 광산구 너 광산구 나 어딘지 알거 같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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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상모지구지? 어휴 광산구인데 뭐가 상모지구야? 바보 멍청해 상모지구는 쌍촌동에 있거든 멍청멍청해 쌍촌동도 저기 뭐야 저기 앞에 있는 거는 쌍촌동도 처음 들어보지 헤헤헤 지도 몰라 어떻게 광주사람이 말이야 어 너 몰라? 물어봤잖아 그쪽 같아 아니 광산구 야 쌍촌동아 상모지구 더 가야지 있는데고 아 상모지구 근처가 쌍촌동이야 왜 이렇게 나 쌍촌동에 살았어 아 뭔거라니까? 아니 바로 옆에 있다니까? 아 진짜? 어 네 저 광산구 광산구 아 그래? 광산구에서 나가 나 얼마전에 이사했어 일로 아 정말? 응 이제 세대교체가 필요해 빨리 구세대는 나가시죠 아 진짜 너희가 어디 살았었는데 광산구에 살았다 하자 광산구에서 광산구로 이사했다고 아 진짜 진정혜님 100개 고맙습니다 누구? 착하지? 진정혜 ㅇㅇ님이시거든? 미안해 진정혜 ㅇㅇㅇ님 뒤에 니 아이디까지 읽어주셔야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읽었잖아 아니거든? 누가 내꺼 먼저 읽을래? 어? 니가 안 읽으니까 내가 읽어준건데? 내가 읽을랬거든? 원래 물 마시고 있었거든 지금? 그럼 지금 읽어 지금 읽어 지금 읽어 지금 내가 감사해 읽어 내가 읽어 내가 읽어 아니 니가 했으니까 이해 안 읽어 두번 감사히 하지 않을거야 빨리 읽어줘 싫은데 싫은데 싫은데? 아 진짜 매생이 같은게 질 곰팡이 형 매생이 질 돼지 매생이 질 곰팡이 매생이 죽 질 매생이 니 코털 매생이 코털 매생이 너 코털 있어? 어 어 너 너 너 머독 똥털 닥쳐사과봉 머독 똥털 이현지왕 니 똥 질 니 똥뚱 뭐래 아 이상해지 니 똥뚱뚱뚱뚱 아 뭐해 자기소개 왜 똥뚱을 왜 너 너? 니소개? 니 니 니가 누구 견자이? 아유 팀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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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 방금 견자이 웃었는데 너 너가 누구? 다야? 형만 해도 안했는데? 응? 어 내 목소리가 듣나 듣고보고싶음 아 뭐래 뭐래요? 형이 아 안되겠다 이거 정영이 형 불러야겠다 난 3대2를 공격하네 니 미쳤단 말이야 너 때문이잖아 줄 부를거야 어딨지? 나 가셨어 그럼 다른 사람 부를거야 네 이런 매생이랑 마저 통하라고 이 친구 없잖아 부를 사람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마 아니 어떻게 아픈 곳을 건드리냐? 이게 니가 사람이야? 안되겠어 나 마인크랩 다시 킬거야 생각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나 다시 마인크랩도 킬거야 하지마 싫 싫어 싫 나 이거 부셔버릴거야 싫어 댄uben시켜주세요 곧 들어오신다고 들어쯠다고 합니다 좋아 로그인 해야지 로그인 어디 저기가? 모독님 팜 연결했대 헉 어디야? 음.. 들어가보면 알지 않을까 후훗 어딘데 어 저 팜팜 너 뭐여? 저 한 대씩 쥐어박았어요? 한 대 더 다 쥐어박아야지 어쩔 수 없죠? 저 뭐 때리죠? 터? 저희 집 소들이 구타를 당합니다 무슨 소리야? 저는 저는 이쪽에 있는데 무슨 소리를 흑흑흑 헐 우는 쩔쩔 저 집 저 저의 땅은 어디에 있어요? 저거봐 지팡관리역 오랫동안 서버 관리하느라 고생하시네요 왜 착한 척이야 쥐 아닌데? 있는 그대로 모습인데? 있는 그대로 모습? 그짓말 진짠데 진짠데 그짓말 참이네 참 매생이 같은게 저의 곰팡이 매생이? 저의 곰팡이 매생이 곰팡이 매생이 곰팡이 매생이 곰팡이 뭐 매생이 곰팡이라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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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어? 나 오우 내꺼 생겼다 아싸 내 앞에 누구야 니 근데 어 나 촬영대로 왔네 아싸 여기다 헐 이렇게 초래할수가 존디야 뭐라구요? 방송소개가 왜 존디에요? 아 그거요? 2008년부터 했었는데요? 분명인가요? 전통이라고요? 모델방송은 전통이 있는 방송 혈통이 있는 방송이라고요? 아 제가 관심이 없어서요 아 그럼 관심 끄세요 계속 흠흠흠 아싸 이게 내 집이에요? 어 내 집 생겼다 으아 진짜요? 저 구경할게요 아니요 줄 아 그래요? 줄줄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 이거 아 으음 따가 아니네 푸 어 여기 소들리있네 아이 뭐야 언제왔어 아잇 우와 여기 소들리있다 아뇨 이거 소아니야 아아아아아아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콩 이렇게 줄 이렇게 콩 이렇게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떻게 두대만 더 때리면 죽을 수 없네 줄 치지마 어 때려진다 안 때려지네 아우 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 어 어 어떡하지 저 저 미러링 미러링임 저 아 진셈 네 저 미러링임 어 안때리면 되지 저 미러링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기 버섯소까지 있는데 으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흫 눈에는니 Saya 이해는니 pool 공격에는 공격 헤헤헤 좋아 됐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이거 혼망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저도 다 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요새 로그인 로그인 이거 너네 집에서 토마스 안올네? 됐다 됐다 여기다 우리 집으로 한다? 아 줄! 다 가져간다 그러면? 줄! 이거 열어봐요 빨리 오 이소 왜 개 5밖에 안남았어요? 저 개가 내꺼 때렸어요 어? 나 안때렸거든? 개가 내꺼 때렸어요 4밖에 안남았는데? 개가 내꺼 때렸어요 야 너 너무 기가 때렸잖아 아! 거짓말! 약을 파네? 헉! 얘만, 얘만 구네 내가 똑같이 4로 만들어줄게 내 집 어디지? 좀만 더 때려줘 내, 내 집 어디에요? 저기 좀만 더 가서 자기 집도 몰라 됐다 내가, 내가 찾아가줄게요 여긴가? 아니에요 네, 그쪽으로 가셔서요 저기 맨 오른쪽 끝에 이쪽? 여기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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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왜 진대 했어요? 어휴 놀아서 처음 아픈? 어 안가진다 아 여기 앞으로 점프 점프 안해도 되거든요? 네 헐 내 땅 무의해 헐 아, 소 다행이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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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2초 이 2초 이런 어 왜요? 왜요?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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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렸잖아 내꺼 내꺼 때렸잖아요 누가 만지래요? 누가 만지래요? 내꺼네 내꺼네 내꺼네요?